요 보이루 꺽냉자 나면 주먹지까지 안 올래? 저 아직 미성년자인데 그리고 저 가족과 아니에요. 하하 이러면 보필자로 쓸 줄 안다고 어때 한잔 올래? 저 사실 남잔데 목소리라고? 그 가족이 중요한 일을 생각나서 그럼 저는? 아침엔 네 발 점심엔 두 발 저녁에는 세 발인 것은 무엇일까요? 이럴수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려울 거라 했잖아 그걸 모른다면 여기서 살아가 돌아갈 순 없다 넌 내 고기삼장이 되어야 하겠다 아버지!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고기삼장이 되기는 싫어 제발! 제발! 안! 야생의 전 대통령이 뛰어나왔다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딴딴 따라라라말딴 박 전 대통령의 울부짖기 공격 으아아아악 동작 공격 좀 해 동작 동작 에이씨 쓸먹는 것들 나와라 채순씨 싸씨 소씨 편함 뒤에서 조절하기 공격 이 과일을 다 어디서 났어? 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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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! 우리 성령이 아빠한테 먹을 것도 주고! 쑝! 다! 끝내! 쑝! 쑝! 그 강애들이 저한테 터진 거예요! 뭐 모르고! 그래야 될 거니! 그 자식들 앞뻐로 울려줄게! 쑝! 쑝! 억통자락 산책이 그리는데 이 와중에 계속 먹고 계시는군 하하하하